아 안녕하세요 그 이게 지금 3주일 하고 하루가 됐는데 음 예전에 높이는 이런 깊이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2배 이상 되죠 그래서 그런지 물이 겉흙은 말랐는데 속을 보면 아직 덜 말랐어요 음 얘야 뭐 당연히 작으니까 이 속은 지금 안 말랐거든요 얘를 갖다가 물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다시 또 2주일 뒤에 올 텐데 화분에 물을 언제 얼마마다 줘야 되느냐 이런거는 어 이게 마르는 정도에 따라 다를 거에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 낮은 화분에서 깊은 화분을 했기 때문에 좀 넉넉하고요 음 그 벌레 퇴치가 완벽하게 못해서 여기 또 보이네 어 지금 민간요법으로 뿌리고 있어서 그 왕성하게 애들이 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 요쪽 길이에서 요쪽 길이에서 요렇게 내려오는 이게 돼서 아무리 길어 봐야 200미터 2미터 아 200미터는 아니고 2미터 200센치 죠 2미터 되는 정도까지만 기르고 그 다음에 전 잘라서 다시 어 이게 지금 번식 시키려 합니다 음 얘도 저기 리사 호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렇게 다 말랐는데요 속은 아직 안 말랐거든요 그렇지만 또 물 주고 가야죠 뭐 그리고 어 전에는 여기도 이렇게 지금 물꽂이 다 하고 그렇게 갔어요 어 저희 집에 지금 뿌리파리가 너무 많은지 뿌리파리 이 성충들이 굉장히 많이 물에 죽어 있네요 일단 그 물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 지금 얘가 3주일 하고 1일 됐거든요 3주일이 넘었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튼튼하고요 이거 거의 뭐 플라스틱 딱딱한 정도로 이렇게 오므어질 때까지 뭐래 쭈글쭈글 해질 때까지 인가 뭐 그때 물 주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동영상에서 보면 저는 쭈글쭈글 해진 적이 없고요 3주일에 와 가지고 물을 주니까 아니 2주일마다 근데 요번에는 좀 늦어서 하여튼 물은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이 물을 안 줬다고 팍 죽지 않아요 얘는 근데 다른 또 풀들은 또 달라요 그 뭐 뭐지 그 허브 같은 종류는 물을 안 주면 금방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음 허브 종류는 사실 이렇게 꽂아 놓고 가요 그래서 이제 2주일 하고 하려다니까 얘네들이 그래도 저기 물이 좀 있잖아요 어 뒤에 있는 화분이 그 23개월 된 화분이고요 요 앞에 있는 거는 지금 9월 24일에 산 거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 됐네요 얘도 6개월 된 건데 이렇게 길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거 위치가 햇빛이 많은 저 그 책꽂이 위에 올려놔서 그런 거고요 얘는 바닥에 나서 그런지 10월 26일에 사서 그런지 아직 얘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얘는 좀 음 아직 짧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내년에 아니 내년이 아니라 올해 얘는 10월 얘는 11월에 꽃피기를 바랍니다 높이를 보면 이런 화분이고요 얘도 이제 어느 정도 길을 길게 자라나면 이 길이가 이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꽤 많이 자랐죠 이 정도면 꽃이 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얘가 1년 1개월 만에 뒤에 꽤 1년 1개월 만에 폈어요 재작년 4월 23일에 사서 5월 18일에 꽃봉오리 처음 발견했고 사실은 그 1년 만에 밝은 곳으로 옮겨 놨어요 어두운 구석에 있다가 밝은 곳 그